xsfm입니다. idwk 8년 전에 그 아이스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어떻게 시사프로를 만들지 하고 고민했었거든요. 요즘의 속도는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잠깐 눈 감았다 떴더니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바뀌었죠. 더불어 유피디입니다. 총선 데이터 센트럴 시간입니다. 퓨처 농축산인이 앉아있고요. 네. 미래가 암답합니다. 저의 미래가 암답합니다. 아침에 전철 타고 오는데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뭘 했다고. 저스티스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윤세민입니다. 네. 어제 질문에서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이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될 때다. 네. 맞아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걸 끝내고 새로운 일상을 살아야죠. 그러니까요. 서울 경기는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선거를? 투표를? 스튜디오가 음악병실 같지 않아요? 아니면 서울 경기 비례만 선거 끝나고 하든가. 당선자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전에 한 명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더 이상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얄짤 없는 사람. 꺼지라 그러고요. 늦잠을 잤답니다. 언제 오나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버뷰입니다. 충청북도 오버뷰 충북은 의석 8석 그대로 지역구 획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가 많지만 결국 충북 유권자 여러분들이 벽보에서 보게 될 얼굴의 숫자는 거의 3명 많아도 5명을 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공천이 끝났고 민주당, 통합당,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전지역구, 민생당 3곳, 정의당, 민중당 1곳에 후보를 냈고 무소속은 2명인데 증가세입니다. 도의회 재보궐은 청주청원의 청주 10선거구, 영동의 영동 1선거구, 보은군 선거구에서 3명을 뽑습니다. 민주당, 전지역, 정의당 2곳, 무소속 1곳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통합당 아닐까? 에디터 얼굴이 썩었어요, 지금. 민주당, 전지역, 통합당 2곳, 무소속 1곳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검찰이 덜 미워한 것인지, 이곳 정치인들이 선거를 잘 치른 것인지, 도지사, 시장, 군수, 군의원, 시의원 재보선이 없습니다. 광고. 다수의 정치인들보다 신뢰가 높은 컴스테이션, 온두유와 함께 더욱 맛있을 수도 있는 언제나 오란다. 언제나 오란다와 함께하지 않아도 맛있는 온두유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 연성과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에 충청북도의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쌓아놓지 않습니다. 당일 제조, 당일 판매. 두유는 원래 그렇게. 온두유. 파파야, 파인애플, 망구, 건포도, 그리고 오란다. 열대과일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오란다.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엑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의 이달의 PC가 약간의 리뉴얼을 했습니다. 기존 이경식 스페셜에서 지포스 1660.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요? 1660으로 잘못했어요. 1660으로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시킨 새로운 이경식 스페셜입니다. 이경식 사장은 앞으로 자신의 이름은 제발 쓰지 말아달라 했지만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버린 스탠다드 중고가 PC의 대명사로서 중고가예요. 갑자기 신품을 중고로 만들지 마세요. 이경식 사장님 미안해요. 스탠다드 중고가 PC의 대명사로서 쓰다보니 그냥 이경식 사장이 적응하길 바랄 뿐이죠. 이거 이경식 스페셜이 이경식 사장님이 동의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저희가 우겨넣었어요. 중간 가격대의 PC 이름을 뭘로 정할까? 아마 제가 퇴근할 때 유명상 PD가 전화해서 저랑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어떨결에 이경식 스페셜 하라고. 좌회전 켰졌다고 지금. 좋은 것 같아요. 횟집 갖고 좋잖아. 박용식 쓰시 그런 것이잖아. 여튼 기존 이경식 스페셜보다 더 많은 게임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성능을 뽐낸다고 합니다. 네. 엄마들은 싫어하겠네요? 그럼요. 그냥 나는 컴퓨터 사서 게임 좀 하겠다 하면 구매하시면 된다고 하는군요. 가정, 사무용 모델 1과 2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많이 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소식이 한 가지 있군요. 컴스테이션에서 순행 시스템을 갖춘 하이엔드 PC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유피디님이 돈 쓰라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꽤나 고가의 PC가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지요. 이경식을 사세요. 이거를 제가 한 5년 동안 해달라 그랬습니다. 순행이요? 네. 그냥 순행 완제품 좀 만들어봐라. 그거 얼마 안 남고 아무도 안 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또 순행이 옛날처럼 배수관을 빼는 게 아니고 순행 큐브를 붙여서 가잖아요. 이경식 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한국의 구매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인의 구매력은. 순행 시스템 그냥 완제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한국인 중에 많습니다. 그렇고요. 이거는 드렸는데 알아듣는 말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 입장에서 게임 잘 되는 컴퓨터 별로. 스튜디오 컴퓨터가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아드님한테 그걸 안 사주면 돼요. 청주 상당구입니다. 상당구는 95년에 생겼습니다. 이등해인 15대의 첫 총선을 치릅니다. 15대 자민련의 구천서. 16, 17, 18대의 민주당 유당의 홍재형. 19대와 20대는 채모로 악명높은 정우택. 디펜딩 챔피언은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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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순. 62세 남. 사진상 정정해 보입니다. 들어와 인마. 급행의 위대함이다. 저건 진짜. 택시보다 빨랐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차 막혀있어요. 정정순 62세 남자. 사진상 정정해 보입니다. 숱도 좀 있어 보이고 포샵으로 잘 땡겨놨습니다. 그거 확실히 하는 거 맞죠? 포샵으로 보통 사진 땡기죠? 네. 네. 주민등록증 잘 사진 찍어주는 데는 딱 엄청 인기 많아요. 이게 옛날에는 티나게 했잖아요. 요즘은 별로 티도 안 나게 자연스럽게 늘 해요. 어떻게 티 안 나게 못생긴 사람을 잘생기게 만들 수 있지? 제 취업용 증명사진 안 보여드렸죠? 겁나서 못 보겠네요. 청원군 강내면 현 흥덕구생 강내초 미호중 청주고 청주대 행정학과 학석박 38년간 공무원을 했습니다. 아 이겼다. 저번에 37년이었죠? 37년 공무원 한 사람들 서러워서 출마하겠습니다. 1년차 때부터 정치를 꿈꾸면 36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민주당 한범덕 시장 시절에 청주부시장 민주당 이시종 도지사 시절에 도행정부지사까지 올라갔습니다. 비고시 출신 최초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7급 공무원이 저렇게 승진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는 맞지요. 저는 성공을 심하게 한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현실로 비춰보면 이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7회 지선에서 청주시장 공천을 놓고 보스 한범덕 시장과 맞붙어서 패했고 이후 상당구 지역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총선을 준비해왔습니다. 홍보문에 BTS 광팬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아미인가? 근데 BTS라고 안 써놓고 방탄소년단 광팬이라고 써놓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 씁니다. 아미 사칭이네요. 그리고 이런 말이 써있어요. 틈날 때마다 피, 땀, 눈물, 봄날, 마이크로코스모스, 블랙스완 등을 듣고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성을 즐깁니다. 저기 동년배드립이랑 비슷하네요. 안타깝습니다. 미크로코스모스예요. 독일어잖아요. 아니 그냥 미스터트롤 좋아하신다고 해도 3.1운동 민족대표 33명 중 4명이 상당구 출신이니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일을 기리는 사업을 하고 싶다. 축제나 기념관이나 뭐하나 할 것 같습니다. 상당구는 챔피언이 빠졌고 대신 정의당의 현역 비례의원이 털을 잡았죠, 이번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그 얘기 안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일화를 안 하면 질 것 같은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난 단일화 얘기 안 한다. 자신이 있다. 그게 아니면 김종대가 이길 것 같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난 자신 있으니까 단일화 제안을 안 해도 된다. 그런 태도입니다. 3대가 동거 가능한 아파트를 지어서 저희 집이 여기서 토마토 하우스에서 아, 그래요? 네, 네, 네. 늦은 새끼 넌 아세요, 혹시? 예전에 도농 리였다는 건 압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과 애국 공성갑입니다. 아무튼 덕지 힘내집과 농축산 힘내집처럼 도농 지역에서는 쓸만한 방식입니다.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100평짜리 집이 있거든요. 3대가 모여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100평은 현실성이 없잖아. 99평인데 그러니까 부엌 두 개 현실성이 생겨 갑자기? 부엌 두 개? 그러니까 중간 창이 있는 거예요. 중간. 그럼 뭐야? 저기 LH 임대 그런 걸로 치면 300형이네요. 네, 그렇죠? 300형? 제가 넣고 하는 게 보통 16형, 32형 이런데 300형이네요. 100평도 안 되거든요. 회원이 변했다는 게 그게 1층이 자꾸 요양원으로 바뀌어요. 주간 요양보호하는 시설로 바뀌더라고요. 99평이면 우리 집 기준으로 하면 6대가 멀어도 청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당 후보 보시죠. 윤각근, 55세 남자.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출생은 충북 청원군이고요. 청원군이 청주로 합쳐졌거든요. 그리고 청주고 성균관대학교 법학, 육군법무관 출신입니다. 재산은 아직 모르겠고요. 검사로 활동을 해서 제일 최고급 올라간 거는 대구 골검 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2018년에 변호사 개업했고요. 그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특별수사팀장이었습니다. 아, 봐준 사람. 내보내준 놈. 사회적 경력으로는 한국청소년 충북연맹총장인데 데이트센터를 해보니까 한국청소년연맹총장, 총재 이런 경력을 꼭 넣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게 전두환 시절, 박정희 시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두환 시절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총재와 지역총재 같은 총재는 아니겠지만 지역 담당하는 사람들이 열성 당원들, 그중에서 시니어들한테 주어지는 자리였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총리를 했다거나 장관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은퇴할 때 가는 자리, 따뜻한 아랫목 같은 자리로의 역할을 이 아람단이 해줬는데 지금도 그 고정관념 때문에 계속 그렇게 쓰이는 풍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총연맹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서 찾아보니 유PD가 다 떠들었네요. 아, 진짜? 아람단, 한별단. 왜 내 대본을 안 본 걸 제일 일찍 쫓는데. 제가 아람단이었는데 한 번 중학교 때 가보고서 1년 해보고서 못 해먹겠다고 나왔거든요. 다들 있는 이 자식이었구나. 아람단, 한별단 등 유니폼 입은 청소년 동아리들의 연맹체이죠. 불량 3대 서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 그래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RCY, 물론 출신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보이걸 스카우트. 제가 두 개 정도 해봐서 하는데 결국에는 애들이 모이면 나쁜 짓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나이 때는 모아놓는 게 안 돼요. 사회적 거리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스카우트의 대학만이었던 것 같아요. 1982년 전두환 정권에서 민주적이당, 민정당은 청소년부를 창설하고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네요. 할만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엄마가 옷값 든다고 아무것도 안 시켜준 거에 대한 제가 한이 있어서 넘어가고요. 맞아요. 아랍단이나 걸보이 스카우트 하겠다 그러면 혼났어요. 맞아요. 그 옷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하라고 시켰다가 나중에 후회했죠. 옷값이 너무 센다고. 윤곽근 후보가 검사로 재직 당시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민정수 우병우. 그것도 대통령의 남자로 불렸던 권력의 핵을 향해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남을지 아니면 국민의 검찰로 거듭하게 될지 시험대에 섰다고들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지만 그 시험대의 결과는 미래통합당 공천권을 거머쥔 것이니 결상은 노코멘트. 시각에 따라서는 시험을 잘 본 거예요. 이걸 김용호 위원장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결과를 내줬다. 출사표는 이렇습니다. 기승전 법치. 자칭 칼잡이인 윤곽근 후보는 자기를 칼잡이라고 하더라고요. 정권 심판론 카드를 당연히 내걸었겠죠.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청와대의 울산시정 선거 개입 의혹. 정부의 무능 독선에 맞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회의원이 절실. 나는 별로 안 절실하지만. 이분은 절실한가 봐요.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이거는 충청권의 오랜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왜 이 땜 주변 지역의 시장 군수들 모임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요? 네. 그 수계권 문제는 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도시로 가지만 그 뒷감당은 그 지역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원 주변의 정치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원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넘나드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경기도 시간에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청주를 문화재단지, 청남대, 대청댐 등을 활용한 종합적 생태관광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청취자분들 죄송하긴 하지만 청주, 울산, 대전이 노잼, 노맛 3대 도시로 이번에 뽑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 관광 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청주 좋아하는데. 네. 비밀. 그런데 관광할 건 없긴 없어요. 바다 없는 곳에서 관광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내륙 출신으로서는. 청주의 최고 관광거리는 싼 PC방이에요. 중북대 앞에. 네. 아주 싸다. 그 육거리 시장이랑 삼겹살 거리 괜찮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네. 상당의 현역 의원은 디펜딩 챔피언은 아닙니다. 정의당 김종대 53세 남자. 국회의원 충북 제천 출생 청주 주성초 세강중 청주고. 연세대 경제학 학사 정가 없습니다. 87년에 한창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다 했으니까 군복무. 원래 군복무를 하다가 나오는 거죠. 야. 단어 몇 개 바꿨다고 퀴즈가 되네. 의가사 아닌 다음이야 뭐. 군복무 하다가 잘 전역한 거죠. 만기 전역. 93년부터 민주당 임복진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가 14, 15, 16대 국방이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네. 아주 옅게나마 국참당 계열 DNA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보 분야의 전문 지식은 이 보좌관 시절에 쌓인 거죠. 국민의정부에서 대통령이. 물론 제가 보기에 김종대 의원은 웹서핑하다는 쌓인 게 더 많아요. 여튼간에. 제 의견은 아닙니다. 우리과야 우리과. 아니 그래도 3대나 국방이 보좌관을 하면. 만약에 재수한하면 제가 대놓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요. 지식은 주로 어디서. 아니면 낙선해도 대놓고 물어보세요. 이거 하지 않으시겠냐고. 그럼 링크를 보여줘야겠다 그러고서 DC 주로. 그럴 수도 있어요. DC에서 엄청 못 먹어서 안 돼요. 국민의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보 분과 행정관을 맡았고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무위원,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2007년 공직에서 물러나서 외교안보 전문 월간지를 창간을 했고. 이 월간지가 나중에 한겨레의 디펜스 21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김종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냥 웹자보 붙이던 바보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경력은 정치권에서 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굵은 경력이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대륙 대표 2번으로 당선. 현재는 정의당의 원내부대표 수석대변인이죠. 의정활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발의 법안이 26개인데 계류가 80.7%이고 대한반영폐기가 19.2%입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아는 쟁점 법안들도 많죠. 가장 최근에는 살펴보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 네. 이거는 이제 대한반영폐기가 되었고요. 국방위에서 지난 20대 국방위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사였습니다. 군대에서 동선관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영법을 삭제하는 군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계속 계류 중입니다. 목록을 쭉 살펴보면 거의 다 군대 내 인권 관련 법안이 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군인, 군무원, 군인사 등 조직개평과 관련된 법안들인데요. 정확히는 이제 군대에 문을 여는 법안들입니다. 군무원의 정원을 기재위 장관과 협의해서 총액 인건비안에 군무원도 집어넣는 법안. 현역 군인들만 일하고 있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에 군무원, 공무원도 들어가 일할 수 있는 개정안이 들어가 있지만 거의 다 계류 중입니다.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모든 사진 밑에 땡땡땡땡하는 김종대라고 써있습니다. 땡땡땡땡 김종대? 땡땡땡땡하는 김종대. 아, 여기에요? 아니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유세하는 김종대. 하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게 함정. 이렇게 써있어요. 아, 10년 전에 감성이 멈췄군요. 시민들과 악수하는 김종대. 이렇게 써있어요. 본인 블로그인데.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선거 때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의정활동하면서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국방을 주제로 유튜브식 썸네일을 채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극우 유튜브처럼 보이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의도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김종대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있고 밑에 붉은 글씨로 북한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함정이야. 뒤에 백그라운드에 탱크 포신 이런 거. 그러니까요. 오히려 극우 유튜브처럼 보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착각해서 찍어달라고? 함정일 거예요.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아마 가장 진보적인 의원이 김종대 의원으로 뽑혔을걸요? 그건 그렇습니다. 선거 데이터 센트럴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선거 운동하는 사진을 보면 XSFMS들인 포스로우 레이커스 모델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요. 그 신발이 그렇게 튼튼하진 않아요. 그렇죠? 별은 지워졌겠죠. 빨리 다 했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습니다. 밑창도 약하지만 좀 이따 에어가 터져요. 제가 드렸을 때 예상한 것보다는 너무 오래 신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고요. 근데 뭐 저기 컬러가 맞잖아요. 바람막이랑. 그건 그런데. 아주 잘 어울립니다. 민주당 후보들 두 번 신고 버리는 거 보고 또 서운하다가 이건 또 다른 방식으로 서운하네요. 왜 이렇게 오래 신어. 민망하게. 딱 했죠. 청주는 지역구가 4개죠. 두 번째 서운구로 가겠습니다. 흥덕구 일부가 나뉘어서 생긴 서운구죠. 흥덕구에서 3선을 했고 한 일이 무엇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 오재세 의원이 원래대로라면 이곳의 민주당 후보여야 했는데 했는데 제 원고에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퀴즈 어디? 정답은 잠시 후에? 선관위에도 아직 없어요. 자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 장섭 56세 남자 제천생 제천고 충북대 공문과 전과 없고 시민사회운동 유닛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다섯 번 출마한 오재세 의원이 있었는데 어디 가는지 제 관심사가 아니죠. 16대 흥덕을의 노영민 의원실 보좌관으로 전개에 입문을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서 최근의 보직은 충북 정무부지사. 지역과 중앙권력과 빠르게 인연을 쌓았습니다. 모사 혹은 참모 스타일의 인물인지 이번 출마 직전까지 거의 어떤 미디어에도 본인으로 등장하지 않고 나오면 노영민 나쁜 일 있을 때 노영민 좋은 일 있을 때 노영민 인터뷰 못하면 가끔 마이크 앞에 서는 수준입니다. 정계 진출 의지가 강한 보좌관 출신들의 딜레마인데요. 영감님과 중앙당에 잘 보이자면 조용히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천이라도 얻으면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날 드러낸 적이 없으니까요. 예비후보 홍보물에는 문 대통령, 이시종 도지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과 계파가 읽힙니다. 충북 민주당의 오늘에 대한 설명 코너입니다. 충청북도 바깥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이름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16대부터 민주당으로 흥덕구에 출마해서 1패 뒤에 3연승. 산통자유위원장이던 19대 때 자신의 시집을 피감기간에 판매하면서 결제는 본인 사무실 카드단말기로 했다는 의혹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데 이것은 공천탈락을 의미합니다. 일찌감치 20대를 접고 불복없이 그 지역구로 자리를 잡은 비례 도종환 의원 지원유세에 나서자 정권이 바뀐 뒤로 좋은 자리를 얻습니다. 주중대사를 거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죠. 사실상 계파색이 옅어진 민주당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오른 인물이면 자기 지역에서 몸값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 충북은 노영민이 안 와도 노영민의 얼굴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의원 네 자리 들어갈 후보들이 아마도 모두 한 목소리로 청주교도소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20대 때는 왜 안 됐을까요? 그때도 얘기 많이 했는데 통합당 업어보시죠. 최현호 62세 남자 충북대학교 초빈교수 보은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동광초 보은중한테 동광초가 보은의 소재에 있거든요. 추정해야 돼요. 동광초 보은중 청주고 충북대학교 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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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법박 해병대 전후회장이니 해병대를 제대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전문 CEO일 수도 있어요. 그거 왜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전후회 전문 경영인. 컨테이너 관리할 수도 있죠. 왜 저 가명 쓰는 연예인들은 종친에 나가잖아요. 흑재형같이. 원래 충남 향후회 호남 향후회도 다 나가요. 그런데 말은 저기 서울 말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호남 사람이라고 해서 장사를 하려면 그래야 된다고. 태진아 씨도 태 씨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 씨 나가겠죠. 재산 모르겠고요. 전 자유한국당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그리고 제천 국민회장이라고 해서 청주에 살고 있는 보훈 출향인들의 모임의 회장입니다. 아 청주가 큰 도시이긴 하지만 사실은 서울에 살면서도 어디 향후회 같은 걸 제가 알 일이 없잖아요. 어디서 재경 동문회 이런 거 많죠. 재경 향후회 이런 거. 연세 출마자입니다. 최원호 후보가 단수 추천이 됐는데 얼마나 좋으실까요 지금. 6전 7기입니다. 와우. 보훈 교사 출신인데요. 원주갑의 윤용호 후보가 거의 4전 5기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윤용호 후보는 부인이 교사였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그래도 이 사람은 최현호 후보는 그래도 자기가 교사 출신이어서 제가 조금 용서가 됩니다. 아 지압 가리면 한다. 용서가 됩니다. 15, 16대 무소속. 지난 강원도 방송 때 14대가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였고요. 이제 세상 좀 알아가는 6학년 때부터 계속 출마를 했습니다. 17대 자민연 그리고 18, 19대에는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 그래도 공천을 몇 번 받았네요. 네. 20대에는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를 했죠. 아 한동안 잊고 있었던 충청형 무소속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후보만 갖고 당 이름은 계속 바뀝니다. 교사 출신 부인 연금을 보증금 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다행이고요. 그 대표 주자는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일단 충주에서도 뵐 수 있어요. 저도 그런 후보 한 명 있습니다. 무려 선거 육수생입니다. 육수면 재보석 안 나왔다 치면 24년째예요.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텔레비전 자막으로 최현호 당선을 확신해서 환호성 행가래 등 30분간 승리의 축배를 올렸는데요. 그러다 막판 상대방이 뒤집기에 져서 굉장히... 총재 여러분들 이번에 개표 방송 심심하시면 한번 길게 들여다보세요. 7시, 8시쯤에 우세로 나왔다가 뒤집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말 자세히 보시면 확실도 뒤집힙니다. 1시간 동안 봤는데 확실인데 나중에 뒤집히는 사람도 있어요. 최현호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입법기관의 책무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시겠죠. 내 할 일을 하겠다잖아요. 언제나 무한소통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는데 육수동안 입증이 안 돼서 이번에는 꼭 해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무한소통이 아닌 혹시 무한출마의 다른 말일까 싶어서 소통 아니면 출마해야 한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는 말이죠. 주님의... 주님 아니지? 죄송합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언제나 소통하겠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지난 101주년 3.1절에는 청주 서원구 주요 사거리에서 내거리죠. 내거리에서 태극기가 새겨진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마스크, 손 씻기, 코로나 퇴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 인사를 했는데요. 3.1운동 정신으로 코로나19 극복을 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운동도 때처럼 모이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요. 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모이면 안 돼요. 그 정신으로 하면 안 되는 텐데.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천이 얼마나 깊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지금 청주 서원의 예비후보 15명 중에 제일 먼저 등록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등록했습니다. 나의 시간이 왔다. 이거 뭐 성관이 문열자맞아 가는 수준이에요. 얼마나 익숙할까요? 줄 서 있다가 캠핑하고 있다가. 막 가르칠 거. 이거 있다가 이때 딱 등록하면 되고. 성관이 공무원한테 이거 안 적어드냐고 성관이 공무원이 뭐라고. 아 그거 모르시나 본데 적을 필요 없어요? 가르쳐줘. 이창, 록. 43세 남자. 젊습니다. 젊네요. 서울시 미아동 출생. 경신과와 서원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고요. 서원대를 오면서 청주랑 연을 맺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지선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청주시 나 선거구에서 시의원 출마를 한 것이 첫 선거 도전입니다. 여기는 다른 당들도 다 당정만 바꿔요. 계속. 그래도 이 정도면 일편단심이라고 봐줘야 되지 않나요? 무슨 소리야. 바른미래당이 다미. 그래요. 합당이니까요. 알았어요. 안철수 대선 캠프에도 있었지만 안철수는 따라가지 않았고요. 현재 민생당의 청주서원 지역위원장입니다. 4년 전 신고재산은 22억. 2001년에 동네 컴퓨터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컴퓨터 판매,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PC방 개업 등을 다뤘고요. 이후 부동산 중기업과 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옮겨왔습니다. 사업가다 사업가. 동네 사업가죠. 특히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파는 분야에서 큰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2016년 국민의당 충북도당 소상공인 위원장이 되면서 정기 입문합니다. 소상공인 위원장? 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이 입당이 기뻤는지 아니면 입당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지. 나 뭔지 알아.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밟으면 300만 원. 관리를 했어야죠. 300이면 되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지게 힘들었나 봐요. 권하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주시 장애인 체육단체의 직함도 있는 것으로 보아 주된 정치적 자산은 지역사회활동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겠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보통 권고밖에 안 하는데. 네. 그 권한을 강화하겠다. 아, 그럼 국회 윤리위원회가 막 구속하고 막. 대형. 종교재판 강화하는 거죠? 그러세요? 좋은 공약인데. 찰싹찰싹. 그리고 2022년에 100%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실시하겠다. 100% 연동형 비례선거제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지만 말 그대로 해석하면 지역구가 사라진다는 뜻인데요. 아니요. 2022년이면 총선이 아니라 지선입니다. 지선? 지방위의 얘기죠. 지방위의 비례의석을 100% 연동형으로 하겠다. 그 외에 소소한 지역공약들도 있는데 하나는 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주민들로 단체를 하나 구성하고요. 이 단체가 지역의 사건 사고를 초기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입니다. 우리 동네 한울탈이라고 이름 붙였네요. 약간 자경당 같은 건가요? 그렇긴 한데 사건 사고라고 하니까 일종의 재난이라든가. 의용소방대? 그런 느낌이 더 가깝게 되네요. 그런 기능들을 다 투하겠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네요. 순찰 주민들이 방범대 이렇게 해서 순번 돌아가서 순찰하고 그랬잖아요. 그 풍습이 보통 국토가 넓은 나라들에 많이 남아있죠. 즉 지역 커뮤니티를 되살리려는 노력이죠. 이런 단체가 있으면 이와 연계해서 1인 가구의 고독사 후의 장례를 사회가 책임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휴먼 장례 제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지금 몇몇 농촌에 공공장례지원 제도가 있긴 있어요. 고독사할 경우에는 아무도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한 70만 원 정도 아마 그 돈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당일 직장이라고 해서 바로 당일 그냥 화장터로 가고 그런 거죠. 그것도 고독사의 경우 방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혼자 사시는 노인문들을 주기적으로 찾아가고 있거든요. 콜하는 것도 있어요. 아침마다 전화도 해줘요. 그걸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돌리겠다는 아이디어인가 보네요. 그걸 누님이 오늘 쟤한테 해줬으면 쟤는 일찍 왔다. 앞으로 세대 호출을 눌러서 전화를 하세요. 성가민 40살이면 고독사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바른민회의당 시절에 당내에서 정책 공모전 우승도 하고 그랬거든요. 다만 슬픈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발표한 2월 5일의 기자회견 직후에 전임 지역위원장인 안창현, 전 도당위원장인 신원관 등이 일제히 탈당 후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어머. 분위기가 갑분싸죠. 하지만 이책록 후보는 완조를 약속했습니다. 이게 하나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지난 총선 때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던 이야기인데 국민의당의 녹색이 상당수의 충청도의 유권자들에게 자민련이 새로 나왔나 보다라는 착시효과를 던져줍니다. 기대치에 비해서 국민의당이 충남북에서 득표를 좀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벌어뜨렸던 득표로 당원들이 좀 모여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눠먹을 새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네요. 아니요. 아니요.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무소속 오제세 70세 남성 국회의원 아 네 무소속입니다. 알 것 같아. 이분 오셨네. 나 철들 때부터 계셨어. 70세 남성 직업은 국회의원. 그 선관위에 등록을 안 해도 제가 적었어요 그냥. 충북 청원 출생, 교동초, 청주중, 경기고, 서울대법대 졸업, 본인, 장남, 차남 모두 육군병장 만기. 정가는 없고요. 재산은 2019년 기준 29억. 행시 11회 전두환 시절의 공무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시장을 내리꽂던 시절에 온양시장, 대천시장, 청주부시장을 하고 95년 지선 실시 이후에는 인천의 행정부시장 등 시국과 상관없이 요기조기 공무원을 합니다. 이게 관선 시장, 관선 군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데 이게 대단한 게 전두환 때부터 김대중 때까지 시국과 정권 상관없이 요기조기서 중책을 계속 맡아요. 제가 지금 오재생 의원을 관심 밖으로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사람도 또 탄돌입니다. 열린누리당에 당선된 적이 있어요. 04년 탄핵 역풍 속에서 열린누리당 후보로 청주 흥덕갑에서 당선. 이후 18, 19, 20 같은 당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사선을 합니다. 나름 순종파인데? 전두환 관선시장이 열린누리당 탄돌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20대 발의법원 126개, 계류가 43.6%, 대한반영 배기가 53.9%, 수정가결이 1.5%, 철회가 0.79. 수정가결 한 건이 있다는 거네요. 그래도 가결법안이 있네요. 네. 이번 국회 성적은 앞으로 들으시겠지만 계류가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오재세 의원은 유독 대한반영 배기가 높죠. 성적이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중 대다수가 조세특례제안법과 지방세특례제안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세제 혜택을 받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 여성, 중소기업, 그런 색시기사.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 정책들의 일모를 연기하는 개정안들입니다. 이게 각각의 사정을 찾아보면 다를 수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간 기계적으로 연장되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발의법원과 대한반영 배기가 많습니다. 그 개수가 꽤 포함이 돼 있어요. 성의 있게 길게 설명해 줬어요, 에디터가. 일 안 했다. 아니, 그래도 발의법원이 126개면... 그런데 제가 지난번 청소년 지나고 생각한 건데 발의법원의 개수는 정말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2013년 본회의장에서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내다가 기자의 줌 렌즈에 찍힌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야한 걸 검색하지. 이게 노안대 때문에 이분들이 폰트를 크게 넣으시잖아요. 그렇죠. 나야, 나, 지금. 그게 이제 폰트를 크게 해서 잘 찍힌 점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 화면에 다 안 들어오잖아요. 폰트를 크게 해 놓으면 스크롤이 길어지니까. 기자는 연사로 그걸 다 찍었습니다. 내가 나 찍히는지도 몰랐구나. 월급값 했네요. 저 위에서 찍었으니까요. 2018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노인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의 재산임으로 국가가 수입을 보상 지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싫어하겠습니다. 다 싫어했죠. 2018년 5월 정부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시설의 준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죠? 중요한 일인데. 7월에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 완화법인을 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을 강화시키니까 완화법안을 냈잖아요. 강화시키는 요건이 사회복지기관의 준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했잖아요. 뭔가 불안한가 봐요. 더불어 사회복지기관의 재무회계 규칙도 완화하는 어제 세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구에 오래 붙어있던 국회의원들 중에 지역과의 밀착이 끈끈한 의원들은 이런 법안을 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이 나왔을 때 이게 안 될 거라고 다들 얘기했던 거예요. 여의도에서. 이른바 오제세법은 당시 비리 살인 유치원 문제가 불거지고 있던 상황에서 또한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에서 노인 요양시설의 전문 회계 감사를 요구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이쪽에서는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이 시위를 하면 길 건너에서 기관장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심해졌죠. 그런데 후에 요양기관 측의 내부 자료에서 오제세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정황이 밝혀져서 이건으로 피소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정황과 그 결과로서의 정황이 모두 오제세 의원이 공천 컷오프된 이유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원고가 길어서 넘어갈까 하지만 왠지 빼놓을 수 없는 TDSY. 탈당사연. 사실 아직 성관위에 등록은 안 했는데 저 멀리 청주에서 무소속 출마의 기운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인간 안테나가 되었어요. 왠지 성관위에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이 있는 것 같아. 컷오프 소문이 들리던 1월 세대교체로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새롭고 유능한 젊은이꾼이 나타난다면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애국심 그리고 봉사정신으로 기반이 된 생각이 있는 젊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컷오프되어 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비문이 난 이후로 자신을 배제했다. 젊은 사람은 아직 필요 없다. 혹은 이장소분 충분히 좁지 않다. 그럼 이창록 후보 지지선언인가요? 화를 내며 무소속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화를 안 냈을 리가 없거든요. 분노 억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7대부터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 어느샌가 2000년대에는 민주당 유당 초강세 지역이 된 흥덕구입니다. 이곳에는 갑을로 분구되어 있던 17대부터 19대까지 각각 내리삼선을 한 오재세 노영민이라는 파워탠덤이 있었는데 지금 둘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여당 후보가 아닙니다. 비문이란 이유로 자신을 배제했다. 도종환 64세 남자 청주생 청주중 원주고 충북대 국문과 학석 박 국문과 박사 만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상병 만기 장남 공군 병장 만기 20세기 후반 한국의 대표 시인 중 한 사람 비례로 이곳에 공천되고 당선되어 3선에 도전합니다. 휴직했을 때를 제외하고 싶 8년간 중학교 국어교사였고요. 이 그냥 국어교사는 교사 9년 차이던 시절에 상처의 슬픔을 담은 시집 접시꽃 당신으로 문단 최고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TV에 도종환 전 장관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재혼 얘기를 해요. 바로 했다고 제가 우리 방송에서 지금 이제 한 7번째 8번째 얘기했을 텐데 정말 20세기에는 내내 잘나가는 문인이 연예인 핫한 연예인들하고 똑같았어요. 시집이 막 100만 분씩 팔리고 그래서 그 시집이나 소설의 내용과 다른 짓을 하면 사람들이 책을 불태웠어요. 도종환 장관이 결혼을 새로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치킨 잘 먹고 있습니다. 도종환 치킨이 있어요? 아니 제 책은 무슨 소리가 있네. 도종환 장관이 치킨집을 냈어 싶었네. 정은정 대한민국 치킨전 수줍게 찌르면 꼴 사나와줘요. 더 강하게 들어오든가. 절찬 판매죠. 18대 민주통합당 비례 18번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앞에 서원구 이장섭 후보에서 말씀드린 노영민 의원 불출마 상황에서 이 지역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재선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차출되어 나갔죠. 지난 20대의 이야기입니다. 언론에는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다급한 일정 때문에 대표팀 선발의 손해를 본 우리 선수들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가면서 여론의 포화를 맞았죠. 열폐감과 혐오를 키우려는 언론 플레이에 호되게 당한 뒤부터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여자 용선 금메달과 동메달 남자 용선 동메달 여자 농구 은메달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개형 동메달 탁구 남자 단체 은메달 작년 세계 남자 핸드폰 선수권에서 일본에게 승리를 거두는 등 북한이 문화 교류의 테이블을 걷어차기 전까지 꾸준히 말도 안되는 놀랄만한 성적을 냈습니다. 열폐감과 혐오를 키울 수 없으니 언론이 비춰주지 않았을 따름이지요. 본회의 출석률 80% 상임위인 국방위 출석률 36.84% 장관을 2년 넘게 수행을 했으니까 40%가 밑도는 상임위 출석률은 이해가 되는데 본회의는 어떻게 80%를 참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표 발의법안 30개 수정가결이 한 건입니다. 지자체의 돈이 나가는 시기를 조정해서 학교들이 어정쩡한 3,4분기의 돈을 받아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행정효율 차원의 법안 하나입니다. 유명한 환파 그룹인 환코너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발표회장에서 연설을 한 것 등 몇 가지의 일들로 환파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적지 않은 환단고기류 역사학자들이 이 어불성설의 역사관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도시비나 동북공정 같은 침략주의와의 싸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국심으로 슈가코팅된 거짓말을 파는 짓인데요. 문제는 바쁜 정치인들이 보기에 좋은 부가 아이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중견 정치인들이 확인할 시간도 없이 환을 덥석 무는 경우가 있는데 국뽕장사 안되는 나라 없고 환은 까도 다른 때는 대부분 애국자인 이들이 정치 고관여 지지자다 보니까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처음 들고 나온 공약덩어리는 교육입니다.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 재추진 국립대만이라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는 것과 방통대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인데 후자는 IMF 이후에 사라져간 야간대학을 되살리자는 그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당의 후보는 공천됐나요? 네! 되게 기뻐하십니까? 다섯 명이 티 나와 있었는데 정우택 67세 남자 국회의원 출생은 한국전쟁 피난 중에 부산 출생을 해서 전쟁 후 서울에서 성장했습니다. 덕수초 경기중 경기고 덕수초가 6.25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정말로 명문가 자제들이 많이 몰렸던 데입니다. 그리고 경기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충북 청주지 상당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충북 도지사 재직 시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지금 병영 얘기하는 건데 둘째 아들이 충북 위수 향토사단 이게 뭐예요? 방위부대 얘기하는 겁니까? 충북 위수 향토사단 김민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단 본청 행정병이 했대요. 둘째 아들이 자준 휴가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아, 예비군부대의 행정병으로 일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 아빠 도지사야 이러면서 많이 나갔대요. 증언에 의하면. 어머! 그거 저 이태원 클라스의 악역 그 이상하게 생긴 분. 전가는 2004년 5월 31일에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입안으로 무려 천만 원. 눈을 씻고 다시 봤습니다. 천만 원이 맞았어요. 제가 워낙 이 숫자 약하다 보니까 재산은 2019년 기준으로 80억 2,940만 8천 원. 기대보단 적네요. 예금이 33억, 건물이 28억 9천만 원. 건물주이기도 하면서 현금 부자이기도 하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20대 아들들의 각각 6억 대 재산이 있어요. 큰 아들 6억, 작은 아들 6억. 고등학교 때 돈을 많이 벌었네요. 이런 20대 때부터 그래서 그것도 계속 논란이 좀 있었고요. 주요 경력으로 보면 32대 충청북도 도지사, 자민년 정책위원장, 원내부총무, 7대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원래는 자민년 출신입니다. 로열 패밀리죠. 그 시절 로열이란 무엇인가. 아버지 정운가, 관료였습니다. 1938년 경성제국대학을 졸업을 하고 1943년에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관학과께서 친일파 사전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1955년 4월에 내무부 차관, 자유당 시절이죠. 일 잘한 사람이네요. 네, 그렇죠. 그해 11월 농림부 장관회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1958년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충청북도 진천에 출마에 당선을 해서 내일이 7, 8, 9, 10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단선된 게 정우택 후보의 부친입니다. 아버지 얘기였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열 패밀리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형은 정지택 전 두산중공업 부회장. 원래 잘 살던 집. 남경필 전 도지사 뺨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어요. 이랬구나 싶었어요. 진천과 서울에서 총 5선 한 아버지가 있어요. 뺨은 못 칠 것 같은데. 뺨은 못 칠 것 같은데. 노련은 봐도 서로. 왜 그때 남경필 자재들 유학 갔다 온 기념 비석 한 번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렇죠. 수원에 공원을 돌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1996년 유학 기념. 수원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기념 식수. 청주도 있을지 몰라요. 찾아봐야 돼요. 했다고 해도 표시는 안 내고 싶을 텐데.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72.39%. 산업통상자원 이쪽에 벤처기업위원회. 말이 길어서 그냥 넘어가. 사통자위. 그리고 본회의 출석률은 85.81%. 대표 발의는 31개가 있고요. 원한 가격이 제로. 안 해주죠. 중진들 거는. 그중에 눈에 띄는 발의한 법률안으로 2019년 연말쯤에 발의된 건데요. 뭐였냐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 그런데 법 자꾸 검사해봤더니 추미애는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써 있고. 이런 거죠.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편안한 시각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냈는데 계류 중입니다. 전문의원들이 하루 종일 웃고 있고. 정우택 법판냐. 추미애 재수 없어. 하나도 중류적이지 않은 법률안 발이긴 하지만 그나마 계류 중이고요. 법사위에서 집어던지고. 귀여운 에피소드 하나는 비서관 갑질이 있는데요. 2015년 당시 정우택 의원의 비서관이 자신의 아버지가 전주에서 재배한 감자를 국정감사 피관 기간에 20kg짜리 감자 백상자를 한 상당 3만 5천 원에 판매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서관이 이것 때문에 사직을 했어요. 감자 팔다가. 트위터로 하시지. 요즘에는 감자 산다고 칭찬되는 세상인데. 이때는 감자 팔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정우택 후보 후보 캠프를 정우택건부위 캠프라고 지었습니다. 망했네요. 태권. 태권. 원래 충청도가 태권의 본산이긴 하거든요. 태권 후보이는 사실 표절볼 로봇인데. 말뚝을 너무 오래 박은 걸까요? 뭘 을팔할지 모르겠는 공약들이어서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다행입니다. 정우택 후보가 67세예요? 바로 밑에 있는 사진의 후보는 63세인데 정우택 후보의 조상님 같네요. 정직한 후보네요. 민생당 후보 보시죠. 한기수 63세 남자. 청주 운천동에서 태어나 인천 부평고를 졸업했습니다. 혼자 주소가 경기도 의정부지예요? 인천 세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요. 80년대는 청주시청 주무관으로 일한 사람인데. 현재 주소지는 인천도 청주도 아닌 의정부. 지난 지선에도 나와서. 여러모로 정직한데요 이분. 지난 지선에도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때 윤세민이 거주지가 왜 의정부냐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정보가 극도로 없는 후보라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이유라도 좀 알리고 출마하는데 돈을 쓰시지. 그때도 지금도 미스테리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작물 취득 벌금 100만 원. 우리가 아직까지 이걸 못 밝힌 거야? 상업이라는 직업의 세부사항도 알려주지 않아서. 여전히 이 전과의 정체는 직업과 더불어 알 수 없습니다. 선거는 이번이 세 번째로 보입니다. 6, 7회 지선에 무소속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본선 안 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 다 중도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지난 지선 당시에 지역 언론과 매우 성의 없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신의 강점을 묻는 기자에게 남다른 노력과 끈기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PC방 가면 청주는 이제 그 강점을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슨 뭐 젊었을 때 왕게임 같은 거 하다가 지면 죽을 때까지 청주에 출마하기 뭐 이런 거 져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주소지 안 옮기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한기수 후보가 우리가 모르게 엄청난 업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단점은 남다른 노력과 끈기 아니에요? 끈기가 없죠. 두 번 다 중도 포기. 아니 이렇게 성의 없이 매번 출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말이라도 많든가. 아마 이번엔 정당이 있으니까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민생당 공천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므로. 그렇습니다. 민생당이 얼마든지 무공천 지역으로 남길 수도 있어요. 컷오프하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없다 그랬는데 한 분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출마 의지를 다지고 계신 분이. 그렇죠. 세상에. 무소속 일수 있음. 네. 안 나오면. Maybe. 네 뭐 최후 통첩도 하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협박은 아니죠. 협박이라고 하면 안 되지. 무소속. 무소속. 김양희. 65세 여성. 정당인. 교동초. 청주. 여중. 청주여고.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 청주대 교육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졸업. 이학 박사. 정가 없고요. 청주 일신 여자교교 외에 두 개 교회 교사였으며. 충청북도 여성. 복지여성국장.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원장 등의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종종 교사를 하다가 정치권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진검다리로 어공을 하세요. 체육교사였겠네요. 9대, 10대 충청북 도의원 10대 후반에는 의장이었습니다. 도의원에 두 번 당선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체급을 올린 겁니다. 그러나 정우택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옆동네에서. 그러자 경선을 기피하면서 지역구를 빼앗는 비열한 정치폭력을 행사한 정우택 예비후보는 불출마하라면서 출마를 강행하면 자신도 출마할 것이라고 무수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측방송 됐어. 아직 시사만 했죠? 아직은 시사만 했군요.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후보들을 다 살펴봤거든요. 제일 쎘어요. 반드시 나올 사람. 바로 기자회견 때리더라고요. 그래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기수부와 함께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정우택 후보 들어오고 4명의 예비후보들이 다 승질을 냈는데 제일 많이 승질을 낸 사람을 소개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마한 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승질을 낸 거지. 아니 그리고 워딩에 분명히 무수속이라는 워딩을 본인이 한 사람. 다른 데로 또 기준. 이거를 찾는 게 1위예요. 이거 맞아 들어가면 진짜 대박입니다. 출마하세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경선을 기피하는 게 비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우택 예비후보랑 경선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불출마를 요구할까요? 지금 둘이 결국 두 사람 다 경선을 피해버렸다. 대표 공약은 KTX 세종역 신설 저지, KTX 오송역 사수와 청주청원 통합입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의 후보들과 청주의 후보들은 KTX 세종역 저지가 공약이고요. 세종 가시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세종역이 들어서면 오송역이 쩌리가 된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분이 KTX 세종역 저지 대책위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핀피의 문제고요. 청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원구는 제가 선거방송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청원군이었습니다. 청원구가 청원군이던 70여 년간 자유당과 공화당, 민정당류 정당이 독식하다시피 하던 역사를 깬 것은 탄돌이 변제일 의원이었습니다. 상식 이상의 포샵질을 했거나 초선일때 찍은 사진으로 무장한 변제일 의원이 5선에 도전합니다. 사진을 봤을 때. 혹은 실수로 자기 아들 사진을 걸어놓으셨을 수 있어요? 상대당 후보 나이가 지금 2.3배 많으신데. 쌤쌤 먹어보는. 거의 동년배처럼 보이네요. 71세랑 33세랑. 디펜딩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변제일 71세 남자. 전쟁 2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퀴즈 어느 전쟁. 베트넘. 걸프전은 아니겠지. 상대당 후보는 걸프전인데. 드디어 태어났죠. 청원군생 초계변씨. 저랑 같은 제가 초계정씨거든요. 변진섭 변우민씨가 이쪽입니다. 석교 초청주 중 청주고 연대정액과 육군병장 만기 행시 16회. 03년 정통부 차관 시절 초고속 인터넷 연락 깔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선될 때 당정만 봐서는 알 수 없는데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때 탈당했고 중도개협통합신당에서도 탈당했었습니다. 마무리가 된 뒤에 민주당에 다시 합류했지요. 19대 때는 본회의 출석률 98% 지난 회기에서는 92.9%로 중진 의원치고는 더 나아지기 힘든데 좋은 성적입니다. 과방이 88.43% 에너지특이 66.7% 80개의 대표발의법안 가운데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초선에는 초선이라 도장받으러 다니기 어렵고 반대표도 나와서 성적이 안 좋고 중진은 중진이라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좋고 이것은 부끄러워야 합니다. 재산은 39억인데 건물이 11억 예금이 12억 도정환 의원 때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도 후보도 건물보다 예금이 더 비쌉니다. 이게 몇 년간 쭉 그런데 숨겨놓은 게 있지 않은 이상 일반인스러운 재산관리는 아니죠. 쭉 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중앙공약은 크게 두 가지 반려동물 치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도 추진 이게 마치 뭐랄까 분양원가 공개 같은 겁니다. 진료 항목 표준화 지자체 동물보호지원센터 확대 반려견 행동교정 의무부과체계 마련 이거는 아마 특별히 사고가 났을 때의 맹견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이런 법들은 처음 시도되는 거니까 하면서도 꽂혀야죠. 또 하나는 교육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대상의 통학로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신호 등 전면 설치 등입니다. 이런 공약은 중앙당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면 중앙당이 참고해도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청주 흥덕의 김양희 후보나 다음의 후보 쉽게 얘기해서 두 자릿수 득표를 할 수도 있는 후보들이죠. 이 중에 당선되는 사람이 나오면 제가 뒤져보다가 신기한 걸 알아냈습니다. 충북 최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김양희 후보도 김수민 후보도 그걸 노리고 있죠. 시절이 2020년입니다. 지금이 미래통합당 김수민 33세 여자 안철숙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비례였고요. 출생은 충북 청주 1986년 12월 25일생 크리스마스 때 함께 탄생했네요. 그러네요. 한벌초 북명중 일신여고 숙명여대 시각영생 영상 디자인학과 학사 거주 지금 청주이 상당이고요. 정가 없고 재산은 2019년 7,359만 5천 원 건물이 1억 8천 예금이 1,604만 5천 원 채무가 1억 7,865만 7천 원 그러니까 채무가 많다 보니 정치를 한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이 참고 재산으로 보면 2017년에 3,660만 원 건물이 2천만 원 예금이 9,49만 1,000원 채무가 마이너스 90만 원 채무가 엄청 늘었네요. 주요 경력은 브랜드 호텔 대표이사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이고요. 국민의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왔습니다. 상임위원회 일단 출석료를 먼저 볼게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7.39% 여성가족위원회 90.48% 예결산특별위원회 73.68% 평균은 77.2% 정도 되고요. 본회의 출석률은 83.23%입니다. 나쁜 성적이에요. 자세히 뒤져보시면 예결특위는 사실 의무화도 같기 때문에 보통은 100%에서 90%를 찍고요. 그리고 여가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원래 상임위 바빠서 못 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데 두 번째 상임위만 90%가 넘는 출석률이라는 것은 초선의원에게서는 좀 이상한 일입니다. 법률에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보면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래요.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처우를 개선하자고 하는데 좋은 거여서 일단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브랜드호텔 대표이사길래 호텔 리어인 줄 알았더니 디자인회사입니다. 물론 호텔 디자이너스의 디자인도 하고요. 아 거기 디자인이군요. 호텔을 디자인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방마다 조금 다른 컨셉의 그런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말씀하신 호텔 디자이너스가 지금 홍대도 있고 네. 모공대 동대문 뭐 있잖아요. 너무 실망했어요. 벌집 쓰셔도 소비자예요? 네. 바깥에서 보기엔 멋있는데 들어가면 별로. 다들 가봤구먼. 허니버터칩 파스텔우유 돼지바 겔포스 모구천 주부구단 유PD가 잡고 싶은 광고주들이죠. 여기를 표지 디자이너로 한 거 유명합니다. 꽤 많은 유명한 디자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영자가 아니고 실제로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대표이기도 하고요. 호텔 디자인에서 디자인이 좀 실망스럽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유능하네요. 특히 이제 허니버터칩으로 유명해져서 이렇게 입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도종환 의원 생각해가지고 깜빡이고 자세히 안 보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미대생이군요. 그러니까요. 특이한 유닛이네요. 이 정도면은 커리어가 굉장하네요. 그렇죠.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 최연소 입문입니다. 그렇죠. 3.1절에 그런데 이번에 통합당이 합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통합당 최연소 의원이 됩니다. 김수민 후보 아버지가 전직 국회의원 김현배입니다. 무려 14대 민자당과 신한국당 전국국 그리고 이번 대세 내 자주 나오죠? 14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4대. 언제적이야? 2019년 김수민... 그런데 보통은 14대에 나온 사람이 본인인데 딸이에요. 고때 태어난 거예요. 돌 때쯤. 돌 때쯤 이미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85년도가 14대고 86년생이니까 2019년 김수민 후보의 아버지가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병단에 불렀습니다. 그 전 의원이요? 네. 김현배. 김수민 의원의 아버지 김현배 옹이 약 12억 3천만 원이 이렇게 빚이 있었고요. 채무가 있었고 이거 뭐라고 그러지? 체납. 체납. 체납이 있었고 근래에 완납을 했습니다. 와. 그럼 자식의 빚을 가려줄 수 없겠네요. 김수민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 김수민으로 봐달라며 혹여 당선되더라도 국민의당으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의 당선은 혹여 혹시나일까요? 네. 총선 홍보비와 관련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된 적이 있고요. 그렇죠. 네. 기각은 됐습니다. 박선숙 의원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2019년 7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니까 이번에 나올 수 있었겠죠. 소위 국민의당 파동이었지요. 네. 코로나 추경안 심사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의 가정에 한정해서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예결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근래 코로나19 사태로 혈액이 부족하다며 헌혈하는 홍보 기사가 올라왔는데 뭐 이런 건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헌혈도 꽤 많이 하는데 확실히 2월달 초에는 길에서 방역하는 삽질을 다들 하고 있다가 맞아요. 요즘은 헌혈로 돌고 있죠. 열심히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찬물을 끼우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들고 왔습니다. 뭐예요? 이 김수민 의원은 그 8명 중 8명이죠.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해서 나간 비례의원들 그 8명에 대한 총 9명이지만 1명은 민생당으로 복귀했으니까요. 8명에 대한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바른미래당 시절에 제기되었습니다. 지금은 민생당이 주체죠. 네. 서울 남부지법이 저희가 녹음하는 바로 어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8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중에 한 4명 정도가 지금 공천을 받았거나 경선 중이거든요. 그리하여 지금 후보 등록 직전에 당적과 의원 신분을 버리는 방법 정도가 지금 마지막 보로는 아마 있고 아마 그렇게들 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민생당이 그 선택을 했던 이유는 교섭단체가 되면 나오는 돈이 좀 많기 때문이죠. 주머니 때문인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별 이변이 없다면 통합당 청원군은 후보 그대로 갈 겁니다. 야권 단일 후보 같은 소리하고 있죠. 민중당 후보가 있어요. 민중당 이명주 47세 정당인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은 이제 꽤 잘 찾는 편이거든요. 네. 실패했습니다. 아 닌자네요. 충북대학교 학굴 다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잘 찾는데 그건 닌자고 그러니까 동문회까지 들어가서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컴공과 졸업 08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처 집시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2010년 집시법 벌금 100으로 민중당스러운 정가가 있다가 갑자기 2018년 음주운전 벌금 300 투쟁은 힘들어. 아니 이게 저 저 넉넉히 보고 있다 보면 뭔가 다 지표하다 나온 것 같다. 그렇죠. 깜빡 속고 음주운전 놓칠 뻔했어요. 매드맥스예요? 술 마시고 달리면서 투쟁 투쟁 아 그러면은 저 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사람을 피주머니로 달고 다녔기 때문인군요. 300정도면 자신의 몸하고 투쟁을 할 때죠. 그렇죠. 이렇게 혀하고 투쟁을 하거나 그렇죠. 불어보세요 이런데 토하고 네. 그렇죠. 매실 기억나네요. 매실주의 매실 통합증보당 청주시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충북 비정규직 운동본부 공동대표 농민수당 조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티네 티셔츠 인쇄 가게에서 선거 오류 마킹을 했습니다. 조끼형과 패딩형 두 가지네요. 아니 학교는 꽁꽁 잘 숨겨놓는 후보가 거래처는 민중당 충북도당은 이른바 전봉준 트랙터가 전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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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전봉준 트랙터가 돌아다니면서 전봉준 친구였잖아요. 그럼 비례민주당 애가 있겠죠. 다른 이름이 없는데 열림이오가 전봉준 트랙터가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퇴진운동 때 서울까지 올라왔던 전농의 그 트랙터입니다. 레이서는 맞네요. 그 트랙터 진짜 평지 달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진흙 위에 설계가 돼서 그리고 이제 궤도 차량도 있고 하니까 아스팔트 하면 바퀴 엄청 망가져요. 그럼 이제는 시위용으로밖에 못 쓰네요. 그리고 대신가요. 경찰들이 너무 무서워요. 바퀴도 문제인데 운전자가 망가져요. 그리고 앞뒤로 다 차가 막혀요. 맞아요. 시속이 안 나서 3월 10일에는 충북 도청 앞에 트랙터를 세워놓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충북 농민수당 조례 제정 및 입법화를 촉구했습니다. 충북의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전농 충북도연맹 지지후보입니다. 최저임금 10배 이상의 고액 연봉 금지 10억 원 이상 상속 금지 서울대 폐지 모병제 전환 은행 국유와 청주국제공항과 북한 주유공항 연결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민중당의 공약은 다 똑같을 때가 좋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아니 왜 왜 자유공화당하고 퀄리티 경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런 멘트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목 쉬었다 나 아유 깜짝이야 이게 진짜 정말 크게 놀랐다. 자 청주의 놀라운 후보들을 만나보셨고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네 무소속 이옥순 45세 여성 직업의 실업자 괄호치고 수급자라고 적었습니다. 아 네 본인 블로그에 있는 양력입니다. 청주에 있는 대성여중 졸업 그리고 바로 취업을 나갑니다. 대원 모방 미싱 우진 정밀 등에 입사해서 일을 하면서 청주여고 방송통신고 졸업 98년 오리온 프레토리에 입사했다가 부당해고 부당해고 및 정문합 해고투쟁 해고투쟁을 했습니다. 새세기 민주노동청년회를 결성을 했고요. 99년에는 충북지역 여성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99년 전국여성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갑자기 되게 커지네요. 피규어가 이후 청주지역에서 다양한 노동운동을 했던 양력이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 등록의 최종 학력은 한국방통대 한국방통대 중문과 중퇴입니다. 경력은 현 새세기 민주노동청년회 대표 현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대책위원장입니다. 2월 27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접견을 요청합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공약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교로 활성화 지원조례 재정 등입니다. 전과가 두 건 집시법과 폭처법으로 벌금 100만 원은 그냥 보통 집회 참여에 해산 안 할 때 정도 받는 거고요.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이것은 아마 그냥 거리에 붙인 벽보도 심하면 이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90년대에 커온 노동운동가인데 왠지 80년대나 70년대에 오가닉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청주의 후보들 만나 모셨고요. 광고 뒤에 충주부터 가겠습니다. 온두유 품절이래 그냥 마트에서 샀어 두유가 두유지 뭘 그렇게 콩으로만 만들었는데 맛이 이럴 수 있는 거야? 응? 두유가 콩으로 만든 거야? 국산 콩만 담은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액세스몰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맛? 맛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기엔 흔한 강정인데 맛은 절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딱할 것 같은데 부드럽고 아주 달 것 같은데 너무 달지도 않고 담백해요. 흔히 알던 맛이 아니에요. 뭐랄까 고급스러운 강정?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강정 언제나 오란다. 충청북도 충주시 자민연유당 포함 3당이 일진일퇴한 충주입니다. 재선의원이던 이시종 이시종 도지사가 도지사 출마를 위해 빠져나가고 치러진 18대 재보선부터는 민정당 유당이 계속 당선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느껴야 하겠지요. 재선의 디펜딩 챔피언이 출마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암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3회 5대 1의 당내 경쟁을 뚫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었습니다. 교통물류실장, 건설정책국장, 철도국장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공직을 끝내고 청주에 왔습니다.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서 충주시 로터리에 김호정 산부인과에서 기구를 써서 꺼냈는데 그때 머리에 구멍이 나서 출혈이 심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읽고 있을 때는 이유가 있죠. 본인이 시장선거 나온 줄 아는 듯한 빼곡히 들어찬 자세한 지역 공약들 가운데서 시청이나 공기업에서 농촌 빈집을 철거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싶다는 지나가는 말처럼 적어둔 이야기 빼고는 중앙공약스러운 것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코너입니다. 지역 공약이 많은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처음 나와서 길에서 인사하는 것이 지역구 유권자고 그들의 눈에 먼저 드는 것이 당원과 중앙당을 위해서도 중요한 책임이지요. 다만 저는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국회에 왔을 때 불의와 싸우고 정의를 지키고 어떠한 가치를 수호하고 어떠한 가치는 버리는 정치인이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그림자의 끝자락이라도 확인해 볼 뿐입니다. 밖에 내놓은 게 아직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려야지 인상이 정의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공정 끝났습니까? 통합당? 아니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구나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충주시 봉방동에서 태어났는데 안방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미래통합당 이종배 62세 남자 정당인 현 국회의원 출생은 충북 중원군 주덕면 학력은 주덕초 충주중 청주고 이걸 큰 배신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가면 아직도 충고가 명문이냐 청고가 명문이냐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고 진학했다고 배신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충주 쪽 쭉 갔어요. 고려대 행정학 학사 고려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석사 거주는 충북 청주시입니다. 그게 더 웃긴 하신 것 같지 않나요? 거주는 왜 청주야 하고 육군 중위 전역이고요. 정가 없습니다. 재산은 20억 6천 136만 7천 원 건물이 10억 7천만 원 예금이 8억 6천 5백 9십 3만 7천 원입니다.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를 지냈고요. 1994년 음성군수 그리고 충북 충주시장 행정안전부 2차관 그리고 19, 20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거의 뭐 나가는 선거마다 이긴 수준이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이렇게 맷집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지 경력 두 줄 쓰는데 현 20대 국회의원, 전 19대 국회의원 재선인 줄 모를까봐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산통부하고 그 다음에 96.83% 무려 에너지특별위원회는 66.67% 예결산특별위원회는 100% 예결위는 다양하네요. 평균 87.83%고요. 본회의 출석률도 높습니다. 95.48% 정도 됩니다. 원안 가결된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그게 한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표권의 공유인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 갠신 등록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러니까 SSFM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누가 그냥 없어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갠신 등록 신청을 나 유PD 싫어 그러면서 거부하면 상표권이 그동안은 소멸이 됐대요. 그래서 이에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으니 이게 이제 유명한 식당이나 유명한 중견기업으로 끌어올린 1세대 이런 곳들을 2세대가 물려받을 때 집안 싸움이 나는 모습을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증거들 중 하나거든요. 이게 레이블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는 자식들이 있어. 얘네들이 싸워. 그래서 그 레서피를 가지고 뿔뿔 흩어져요. 치킨집이 대표적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브랜드를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 막 JYP가 자녀를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셋이 싸워. 그래서 한 명은 J, 한 명은 Y, 한 명은 P. 그러니까 치킨뱅이 둘둘 이런 식으로 갈리거든요. 세 사람이 모두 다 동시에 같이 하지 않으면 JYP라는 상표권이 소멸이 되는데 그래서 공유자 중 일부도 이 상표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 절차를 완화하려는 건데 열정페이 요구 채용 공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 채용 공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막 국회에서 열심히 떠든 거죠. 열정페이 요청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열정페이를 조건으로 채용 공고를 해서 결국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종배 후보는 201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인턴들로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의원실에 올린 입법보전 채용 공고에는 식비와 교통비만을 지급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무국채용의 공고를 올린 일이 있고요. 2014년에는 열정페이가 공짜인 줄 알았나 봐요. 밥은 먹이지 않느냐 이놈들아. 2014년에는 출처 표기 없이 정부 용역 보고서를 벗겨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서 인생 편하게 사시는 분이네요. 최희배 바른미래당 의원 강금사건 관련 경찰 수사에 의한 논란 등이 지금 있습니다. 2020년 3월 13일 뉴스원 천지일보 요새 문제 많죠. 뉴스핌 등 이종배 의원에 대한 속보를 내줘요. 속보 제목은 안경 고쳐 쓰는 이종배입니다. 안경 고쳐 쓰는 이종배. 그래서 뭐지? 라고 클릭을 해보면 이종배 미래통합당 예결의 간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에서 회의해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그런데 이게 원피스에 이런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속보. 맞아요. 안경을 고쳐 쓰면 그 다음에 사륙이 벌어지는 캐틴 크로였어요. 그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캐릭터인가? 극초반에 나왔던 캐릭터죠. 이 기사를 제가 보기엔 안경점 안경사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디 국회 사람들 살아남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경을 고쳐 쓰고 나면 자기당도 죽이거든요. 안경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죠. 주먹인사는 그래서 그런지 사진을 찍을 때는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사진사 죽일까 봐 내가 안경을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군. 그리고 주먹인사는 이종배, 김광수 간사와 같은 그러면 또 클릭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주먹인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천지일보는 덜어 저는 지금 유착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자하고 친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잘해주는 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 정당을 가리지 않고 특정 정치인한테 잘해주는 기자들이 있어요. 검색 잘하는 짓이 되는 분들은 아시죠? 그 정도라고만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뉴스팀이나 좀 더 큰 언론사로 가면 거기에 기자들까지 안경 고쳐 쓰는 것까지 보도해 줄 이유는 없을 텐데 뭘 어떻게 한 걸까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이런 있으나 마나한 기사를 뉴스원과 뉴스시스가 집중 보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아주 뚜렷한 현상입니다. 뉴스원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결위에 대한 설명에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안경 고쳐 쓰는 사진과 그게 딱 한 줄 정도의 기사가 나옵니다. 단수 추천 확정자의 여유일까요? 선거 관련해서는 특별한 움직임이나 발언이 없습니다. 이게 딱 제가 보기엔 충주 스타일이야. 개님 말만이 그건 동약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찾아줘요. 진짜 진짜로 이것이 소위 곱게 가는 곱게 가요. 그리고 원래 쓰리쿠션 당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윤세민 에디터한테 불만이 많으면 직접 왜 이렇게 안고 유PD한테 쟤 왜 저런냐 이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종배 후보의 궁금하면 제가 다른 데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공약을 공약을 얘기하지 않고 어딘가에다 숨겨놓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약을 더불어 미주당 가서 물어볼 수도 있죠. 니네 뭐 할게요? 민생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민생당 최용수 58세 남자 성남초 충일중 충주상고를 졸업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산업예술전문학사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미래재단 이라는 단체 사무초장을 맡고 있지만 직업은 정치인 충주 남부신협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2003년에 당시 정부가 밀었던 신지식인에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볼까요? 뭘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역은 필했고 2014년 기준 재산은 1억 3,300만 원 정도입니다. 옛날 기준 재산을 얘기한다는 것은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5,6회 지선 민주당으로 충주시의원에 재선이 합니다. 재선 시의원이에요. 민주당이었습니다. 시의회 부의장도 역임했고요. 이런 느낌이 이상하셔야 돼요. 청취자 여러분 충북 충남에 오면 모든 후보가 그전 당적이 달랐어요. 같은 땐 언제인 줄 아세요? 계속 당선될 때만 같아요. 시장 견제 시장 충주 시장을 견제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하는 등등으로 지역 언론의 이름이 이따금 나왔습니다. 충주시의 공무원 사회와 각을 세울 줄도 알았던 것 같고요. 항공사진 촬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으니까 여러 의미로 열심히 활동했다 할 것입니다. 그러네요. 항공사진 촬영업체 압력 행사 이거 되게 나딕네요. 그렇죠? 7회 지선에서 드디어 체급을 올려서 도의원에 도전을 해봅니다. 당시 지역위원회 민주당 충주 지역위원회 행보를 놓고 충북 민주당 내에서 내홍이 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세민이 소개해 줄 맹정섭 후보 때문이었는데요. 철세 정치인은 안 된다. 아니다. 그 사람 철세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다. 등등의 말이 오갔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충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프리뷰해 드린 거예요. 최용수 후보는 당시 후자의 입장에서 지역위원회를 비난하고 맹정섭 씨 측을 편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촛불과 문 대통령의 가오가 함께 할 것 이런 축복도 맹정섭으로부터 듣고 했지만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받았어요. 도의원 공천은 실패했습니다. 축복만으로는 공천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도의원 공천자리는 자유한국당에서 날아온 철세 한 명이 가져갔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지선이 끝난 그해 겨울 어느 순간인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민생당까지 왔습니다. 자자법은 이런 후보들이 있어요. 탈당 입당 소식이 없는데 당적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를 다른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유추해야 돼요. 이것이 다른 어느 지역에도 없는 충청도 다이나믹이죠. 여러 정당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충청형인 것 같습니다. 경험이 중요하니까 공약이 무슨 수용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선되면 경험하겠다. 아직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큰 틀만 제시한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 한 대목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지방정치개혁을 위해 정치사관 학교를 설립하겠다. 중간에 사관은 빼도 될 텐데 그냥 정치학교라고 해도 될 텐데 그럼 정사가 돼요. 그러니까요. 정사 19기. 충청도는 뭐랄까 당체험학교 있잖아요. 키자니아처럼 당자니아. 정치사관학교 하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민주당도 체험해보고 그럼 정치사관학교 하에 민주당계정당과 아니 근데 그런 당자니아가 있으면 하루에 3만 원만 내면 되는데 올 30년 동안 다섯 군데를 돌아다니고 해보려고 하면 자기가 제일 맞는 사항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무소속 후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소속 맹정섭 59세 남성 아 It's my time 기대하세요. 깁니다. 건국대 특임교수 제천생 한수초 한수중 충주상고 졸업 후 상경 성대 정치외교학과 성경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생계곤란으로 변경 왠지받았습니다. 성관위에는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조직특보 전 대통령후보자 문재인 정무특보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위원장 이력을 적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은 안 적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보고 있는 바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입니다. 정가는 3건인데요. 일단 98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이 나왔고요. 나머지 2개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운 제목이 있어. 천천히 말해주세요. 나 감상해야 돼. 나 배아파. 파도파도 뭔가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같은 날에 짓기가 참 어려운 죄들인데 어떻게 같은 날에 하셨을까. 자 들읍시다. 이시종 맹정섭 한창희 윤진식 충주의 정치를 대표하는 이 4명의 공통점은 모두 한나라당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하진 않아요. 맹정섭 후보는 2002년 노무현 캠프에 있다가 04년에 열리누리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한나라당의 현직 시장인 이시종이 사퇴 탈당하고 열리누리당에 단수 공천됩니다. 물론 저 같은 오래된 프로레즐링 팬들은 그렇게 놀라진 않아요. 자주 왔다 갔다 당사자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현직 시장이 제가 요새 뒤늦게 응팔받다고 했잖아요. 웬열 들까요? 아니 현직 시장이 탈당하고 오는 게 어딨어? 한나라당 시장이 여루당으로 오는 게 어딨어? 갑자기 그래서 40일 만에 탈당 오 깜짝이야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입당 아 이거는 맛트레이드죠. 이게 회전문 입당 이런거지 이건 아니지 이건 1대1 트레이드지 그렇게 봐야지 체험해보니까 여기가 나왔겠지 08년에 18대 총선에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의 전략공천에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나라당에 들어왔는데 또 산자부 장관이 또 내려온 거예요. 전략공천에 반발해서 상복 시위까지 했어요. 이 당시에 그러나 결국은 승복합니다. 이게 충청형의 무소속 후보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상복 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호남 내러가 봐요. 이번에 문경에는 도끼 날카로운 호남이 진짜지. 도끼 상소문 반짝거리는 것들은 좀 봐요. 번복할까 말까 상복. 아름다운 승복처럼 보이지만 맹정섭 윤진식 이 둘 사이에 나중에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대참사원 이때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성남에 있는 분당에서 몰래 맹정섭씨에게 욕설문자를 보냈다가 걸립니다. 어디서 보냈는지까지 걸려요? IP를 추적했어요. 누구 자택인지까지 알아서. 폰이 아니라 남의 집에 가서 보낸 거예요? 이게 이 당시면 문자였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문자를 보낸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거였나 봐요. 알라딘에서 책 많이 사면 100건 꽁자였네요. 컴퓨터에서. 그 문자를 보냈다가 걸립니다. 맹정섭 한창희 이 둘 사이에도 나중에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대참사2 어쨌든 전부 다 낙선합니다. 이로써 선수는 다 나왔네요. 그리고 2010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아까 말한 대참사 첫 번째 한나라당 후보는 보궐선거에서도 윤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맹정섭 후보는 윤진식이 다음엔 안 나가기로 약속하고 합의서도 썼다고 합의서를 공개합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없죠. 윤진식 후보는 합의서를 쓴 건 맞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며 주장합니다. 오해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른 게 그 합의서에는 윤진식 후보가 당선이 되면 내각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누구 만대로? 낙선했잖아요. 내각을 만개 이거는 다음 총선이 아니고 재보궐이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네. 그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맹정섭 후보는 이에 한나라당을 탈당 내가 아는 방법이라고는 티격태격 하다가 맹정섭 후보가 윤진식 후보를 후미진 곳으로 데려가서 깝니다. 진짜요? 리터럴리? 실제로 깝니다. 폭행 남이 맞았는데 손뼉을 치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구속 수감되어서 옥중 출마를 다짐했다가 민주당이랑 다니라라 합니다. 야 이게 충북에서는 후보를 때리면 민주당이랑 다니라라 하는군요. 한나라당에서 탈당해서 민주당이랑 다니라라 합니다. 후보 때리지 말자. 재판 결과는 폭행 모욕 무고로 벌금 300 그게 이거군요. 그리고 이게 이제 행사장이었으니까 선거운동을 방해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 이제 모든 게 다 풀렸어요. 지금 처분 일자가 같은데 폭행 모욕 무고 300만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이 같은 날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야 두 가지의 죄를 한꺼번에 지을 수 있군요. 그렇죠. 유세장에서 후보 패기. 그렇죠. 근데 이게 18대 보궐선거 아니 18대가 아니지 보궐선거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판결이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후에 났어요. 그래서 예비후보 등록 무효. 인생 다 꼬였네요. 피선거권 5년 박탈 이렇게 전과가 3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리고 대참사 2 아직도 있어요? 이게 전과 다 끝났는데? 아까 2014년에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당적을 세정치 민주연합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그런 다음에 충주시장에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맹정섭 씨가 그때 받았던 문자를 공개합니다. 뭔가를 폭로하고 공개하는 걸 좋아하네요. 욕설 문자를 공개합니다. 영원한 친구들이네 이거. 원문을 읽었는데 심하긴 하더라고요. 결과는 낙선. 한창희 후보 낙선. 그리고 맹정섭 후보는 2010년에 MIK 충주 녹색 패션 산업단지의 대표를 여기만 봐 있습니다. 이게 의료업체들이 충주시와 함께 만드는 산업단지인데 우리가 지선 때 많이 보는 그런 거죠. 클러스터 산업단지 이런 거. 근데 2010년에 여기 대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 하고 2017년 기사를 살펴보면 수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온 충북, 충주 옛 녹색 패션 산업단지의 새로운 산단 조성이 추진된다. 그러니까 2013년에 자금이 조달이 안 돼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해요. 어쨌든 대표로 있던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8년 13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저 지역의 정치인들은 새로 온 것 같은데 복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최용수 후보 당시 도의원 예비 후보가 편들어주다가 공천 짤리죠. 이 복당에 내혼권이 있었는데 내혼권이 왜 있었냐면 아까 욕설문자 공개로 세정치민주연합의 한창희 후보가 낙선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 낙선시킨 해당의위를 했다. 해당의위인데 그래가지고 내용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복당이 됐습니다. 2020년 1월 16일에 경선 결과 승복을 묻는 질문에 당원은 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경선이 이뤄지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것 이라며 무소속 출마는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지만 아 근데 거기 함정이 숨어있네요. 내가 당원이 아니면 되지 인마 아니죠. 경선이죠. 경선을 안 했잖아요. 민주당이 단수 공천을 하자 경선해라 라고 요구하다가 탈당 무소속 출마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 좀 통안의 사나이인 게 경선 한 번을 못했어요. 본선 진출은커녕. 안타깝네요. 네. 아마 최용수 후보도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좀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시종 맹정섭 한창희 윤진식 충주의 정치를 대표하는 이 네 명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약이다. 무슨 소용이 계십니까? 제천 단양입니다. 제천시 단양군은 한 번에 이름 딱 듣고 기억날 만한 국회의원은 없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자민연계로 재선 민정단계로 재선한 4선의 송광호 의원이 청탁 비디로 퇴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당선된 새누리당 건석창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2년 만에 퇴계를 했습니다. 최근 재선거에서 당선된 챔피언이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 3 50세 남자 단양 도전리생 의림초 제천중 제천고 청주대 회계학과 중랑갑의 탄돌이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관으로 일했고 오랫동안 안희정 전 지사를 보좌했으며 안희정을 만날 수 없을 때 연락해보는 사람으로 이 후삼을 떠올리는 정치인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안희정 도지사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러진 제천 단양 재선거에서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한국당 엄태영 후보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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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여러가지 집회관련법으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1월 2003년 4월에 체육이라도 한 것인지 한달에 두번 음주운전 벌금 배꼽하기 2 지난번에도 말한거 같은데 많은 후보를 받지만 한달에 두번 걸린 분이 흔치 않습니다. 한달에 두번 빡세네요 진짜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면허를 어떻게 회복했느냐 아니면 무면허가 기록에서 빠진거냐 가 질문입니다. 2년간의 초선활동 확인하시죠. 본회의 출석률 100% 국토교통위와 예결특위 출석률 100% 100% 15개의 대표법안 중 법안 하나가 수정가결됐습니다. 단 하나의 법안이 상당히 크리티컬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의 기준을 정확히 짚고 투자회사의 자산투자 운용방법의 항목을 자세히 지정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투자회사에 대해 신용평가를 받고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대형 프로젝트 회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니다. 자꾸 심사에서 걸려서 계류된 법들도 강력범죄자 택배업무 배제 기준 마련 도로 위에 갑자기 날아드는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 정부 보상기준 마련 등등 건설 유통 건설기계 항공 등에서 위크포인트를 찾아내서 강화하고 새로운 기준을 내놓는 건전한 법률들이 많았습니다. 재산은 집이 5억 채권이 1억 6천 차가 1,600만원 금이 600만원 빚이 8억 6천으로 마이너스 2,300 작년 후원금은 의원 전체 평균을 20% 이상 웃돌았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엄태영 62세 남자 정당인이고요. 출생 충북 제천 학력은 제천 소아 공립 국민학교 리구 제천 중 제천 고 충북대 화학공학과 학사 세명대 행석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박수 거주는 충북 제천이고요. 병역은 병역 만기 병장 만기 상병만기 병장 만기죠. 정가당 대사는 못 찾았고요. 경력은 제1,2대 제천시의회 의원 독특한 경력입니다. 대우자동차 제천 단양 판매 대표이사입니다. 보통은 노동자가 나오는데 여기 대표이사가 나왔네요. 이게 그러면 대리점 인가 보네요. 그렇겠죠. 민선 3,4대 충청 부토 제천시장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 자유한국당 제천 단양 당협 위원장 제천시장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정보가 안 찾아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16대 국회의원에 나와보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에 또 대게타 싶은데 또 계속 떨어져요. 이런 분들이 있죠. 총선 징크스가 좀 있습니다. 지선용 유닛들이 있죠. 네. 저서로 배꼽여행 제목이 배꼽여행이에요. 냄새가 심할 텐데요. 약간 미지애드컴이라는 출판사에서 2011년에 여행지로 좋은 곳은 아니에요. 제천 단양 영월 여행기인 것 같은데요. 국토의 배꼽 부분이란 뜻인지 여행기를 내세운 선거용 책인 것 같습니다.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을 해봐도 그 어떤 리뷰도 심지어 출판사 리뷰도 없어요. 지난번에 왜 여의도 졸병등 장군 거기는 출판사 리뷰 엄청 잘 안 했거든요. 여긴 좀 그런 건 없어요. 내용은 짐작이 어렵습니다만 빤해 보이긴 합니다. 오히려 이 책을 낸 미지애드컴이라는 출판사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그래요? 네 이 출판사에 나온 책 이 김연철의 거제 가는 길 뭐야 그게 김연철 가수요? 아니요 김영상 아 김영상 나는 횡계에서 돌아오는 저녁의 번외판이라고 생각했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억측을 조금 석자면은 대필작가들을 거느리고 있는 출판사네요. 김연철의 거제 가는 길 원희룡의 사랑의 정치 김문수 나의 길 나의 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조서가 있다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알았어요. 나름 전문 출판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구원의 전문 출판사네요. 저도 많이 제안받는다고 했잖아요. 대필작가 경선에서 최종 공천권을 따낸 기쁨이 매우 커 보이고요. 성장 엔진이 멈춰버린 제천 단양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유권자와 소통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겠답니다. 낮은 자세 배꼽을 방바닥에 붙이는 자세가 가장 나는 아직 답을 모르겠다로도 해석이 되네요. 필라테스에서 배우는 배꼽대고 팔다리 올리는 쟁기자세 이렇게 이상입니다. 쟁기자세 무소속 후보가 있어요. 무소속 그럼 기천문 이사가 아니라 문주 아닙니까? 아니요. 문주는 따로 있어요. 아 진짜? 폭력 없는 사회 깨끗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나왔습니다. 해동검도 원장인데요. 검도하시다가 누구한테 맞았나 보다. 잘못돼가는 정치판을 바로잡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상은 더 이상 아무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꼭 한 명 있어요. 하지만 궁금합니다. 사단법인 기천문 1970년대에 대양진인이 설립한 수련단체인데 기천이라는 무술을 수련하면서 내공을 증진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기천? 진인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도가 계열이겠네요. 그래요? 그래요? 진인? 네. 본명은 김대양시더라고요. 소문으로는 고주선 때부터 내려오는 한민족 전통의 무예이며 연계소문이 기천의 상박권을 배워서 당태종의 호위 8대 장군을 모두 제압하고 무림을 평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기시대 이훈데 주먹으로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방금 제가 말한 문장 있잖아요. 이거를 제천 지역언론에서 무슨 누구 후보는 뭐를 했고 뭐를 했고 뭐를 했다. 누구 후보는 뭐를 했고 누구 뭐를 했다. 그리고 권호달 후보에 와서 자기도 쓸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썼더라고요. 기천문은 고주선부터 내려오는 한민족 전투 우리 사문에 처음은 사족께서 연락했다. 이분은 한나라당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당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이 있잖아요. 본사는 계룡산에 있고요. 전국에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천문은 전직이고 지금은 해동검도 원장이죠. 파문당했나? 해동검도는 고구려 때부터 내려온 우리의 전통무술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입니다. 그러나 90년대 해동검도의 전통성에 대한 몇 가지 법적 공방에서 김정호 씨와 배우 나한일 씨가 신검도와 기천문을 배워서 검술을 만들었고 여기에 최태민 목사가 이름을 붙인 창장무술이라는 그 사람은 또 왜 나와? 이거 되게 크군요. 배경이 최태민이 왜 나와? 해동검도란 이름을 최태민 목사가 지었대요. 아 진짜요? 이게 판결문에 나와요. 저는 이거 판결물도 이거 써요? 제가 고1 때 대한검도 갈까 해동검도 갈까 하다가 가까운 곳이 대한검도 그래서 대한검도 배웠는데 네. 그게 재판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환 배웠을려나? 이상입니다. 재미있는 걸 알아놨어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방송 콘텐츠다. 잠깐. 그러면 기천문은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사실. 전직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기천문과 해동검도는 뿌리가 같잖아요. 그렇군요. 논의하고 있어. 대양진인. 대양진인한테 배워서 나은일지가 해동검도를 창제했으니까. 창제가 맞나? 창시. 창시. 다음이 어디야? 보운, 옥천, 영동, 괴산입니다. 충청북도 보운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좋은 이름이든 나쁜 이름이든 들었을 때 기억날 만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오빠 육인수 씨가 5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역 라이벌이기도 했던 저희가 지난 지선 충북 남부의 끝판왕으로 자세히 소개해드렸던 이용희 씨도 이곳에서 5선 지난 두 번의 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이용희 전 의원의 아들 이재한 씨였는데 그는 그 후에도 보운, 옥천, 영동, 괴산 지역위원장이었죠. 문제는 이재한 씨가 작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이용희 네이션의 위세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곽상언 아닌 것 같습니다. 48세 남자 서울생 신목고 서울대법학과 국제경제학과 NYU 로스쿨 사시 43회 연수원 33기 로스쿨을 나오고 사실을 왜 봤느냐 미국 로스쿨을 나와서 미국 변호사인 거고 한국 사실을 봐서 한국 변호사인 겁니다. 현재 법무법인 임강 대표 변호사 언론의 이름이 호명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해서 장례 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부터 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명박이 땡땡땡아 2003년부터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남편인 곽 후보는 이때부터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의 변호인으로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언론에 자주 등장했지만 막상 본인이 인터뷰를 허락하거나 매체와 직접 접촉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출마 이전의 인터뷰는 거의 없었는데 18년도의 인터뷰를 보면 현실 정치 참여에 관심이 있지만 소위 한전소송이 끝난 뒤에 생각하겠다고 말합니다.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인데요. 이 소송 대기가 끝나고 말한대로 올해 1월 민주당에 입당했고 지난달 말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끝마치고 생각합시다. 네. 근데 이 소송이 몇 년 걸렸거든요.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랬던 이 사건을 대리를 맡아서 유명해졌었죠. 지역군은 본인의 직접 관련은 아니고 본적지입니다. 영동군 학산면 범활이가 본적이고요. 굳이 이곳을 선택한 심리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험지라서 정도 말고는 추론하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연 120만원의 농가기본소득제는 금액이 다른 후보 공약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에서도 본 적이 있고 통합당 공약에서도 봤습니다. 노거촌 공동공약이 됐어요? 방구가 잦으면 곧 7년이 되던데 그러니까요. 이미 해남부터여서 몇 군데 실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방송 오래하면서 알게 된 그 확실한 진리가 있어요. 거대당들이 다 얘기한다. 그럼 됩니다. 부상급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연 120만원이면 노령연금에 겨우 조금 더 얹은 수준이라서 부담이 크지 않을 상황이지요. 영농정착지원금 증액 등을 포함한 농어촌 공약이 공약 1호입니다. 지역공약이 1호가 아니라는 점에서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상임위는 농해수위에 가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거긴 무조건 자리가 있으므로 소신지원 이지요. 거기는 농민들이 많아가지고 변호사가 가면 어떨지 걱정이네요. 영동이 이번에 와인특구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죠. 대학교도 옮긴다 만다 받는다 만다 영동대학교가 그렇죠. 통합당 후보가 챔피언이지요. 네. 미래통합당 박덕흠 66대 남자 현 국회의원 출생 중국 옥천 학력은 안내초 옥천중 서울산업대 토목공학학사 연세대 토목공학 석사 한현대학교 토목공학 박사 거주는 지금 옥천이고요. 병역은 육군 중사 정가는 97년 9월 10일에 건설업법 위반으로 벌금 3천만 원 뭐 크게 한 건데요. 네. 재산을 제가 숫자원에 약하다 보니까 실수할 뻔했는데요. 523억 1467만 6천원 실수할 만하네요. 맞네. 크게 했네. 건설업. 네. 건물이 72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예금이 한 71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채권이 123억 정도 되고요. 토지가 225억 정도 됐는데 본인과 가족 명의로 삼성동 아이파크와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등 건물 자산 72억 본인 명의 아파트 두 채 배우자 아파트 두 채 단독주택 세 채 해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이렇게 가지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기분이 어떠세요? 오래 살고 싶죠? 무슨 기분일까? 청취자 지금부터 죽여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바쁜데 국회의원도 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세금 계산하는 것도 세무사 가겠지. 서울 잠실과 강원 홍천 제주 등지에 200억이 넘는 토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재산총액이 20대 국회의원 전체 중 3위 어메이징합니다. 1위는 제가 못 찾았어요. 1위는 김병관 의원이고요. 아 그래요? 경력으로 보면 서울산업대 토목공학과 겸인구수고요. 이 유닛이 중요해요. 건설산업품질연구원 이사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사장 전문건설공제조화 운영위원장 주로 토목과 토목과 토건에 관련한 일들을 많이 맡았습니다. 건설, 건설, 건설. 직함상 건설업자가 들어가는 것은 추천할 수 없는 자리들인 것 같은데요. 워낙 코퍼레이션 대표 이사로도 있고요. 19,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입니다. 상위위원회 출석률 국토교통위원회 93.33% 국토교통위원회 참여를 해야죠. 예결위는 89.19% 본회의 출석률은 90.32% 인데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국토교통위 국교위 간사를 맡았는데 지역건설사 회장 출신이 국토위 간사를 맡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체육인 출신이나 예술인 출신이 문광위에 가는 것도 이해를 하겠고 여러 가지 다 전공에 맞게 이해를 하겠는데 땅 많은 사람이 국토교통위에 가는 거 얼마나 알뜰살뜰 국토를 경영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인듯 입법활동인듯 알쏭달쏭한 법률학 상정이 많습니다. 기대됩니다. 가결된 것들 명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법안 그리고 박물관 만들겠다는 거죠. 아 그게 뭐랄까 심시티 계획서잖아요. 그렇죠. 내 땅 쓰는 법. 설마요. 그건 권리겠지. 그렇겠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건설기계 사고로부터 일단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이것까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건설기계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를 수급 조절 뭐 이러면서 조금 이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 그리고 땜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 법안인데 활용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있는 법안입니다. 땜 근처에 식당 내게 해달라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미락처 내게 해달라. 땜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 법안. 그건 우리가 이제 3월 27일 전까지 많이 볼 수 있는 예비후보 사무실에 보면 되게 크게 예비후보 얼굴이 있고 무슨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이렇게 써있고 후보 크게 써있고 저기 멀리 크게 있는 포스터인데 10포인트로 예비 얘기 써있잖아요. 저 점 두 개는 분명히 예비일 거야. 내가 알지 않는 이상 심리로 읽어야 되는 법안 설명에도 앞에는 되게 좋아요. 국민 안전 친환경의 중요성 이런 거 나오지만 뒤에는 결국에 개발을 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 각상원 변호사가 상대 후보인데요. 앞에는 그냥 제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충북 옥천 보은 영동은 이용의 의원의 텃밭이었고 민주당계에서 탈환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후 꾸준히 침박계였고요. 2017년 1월 22일 충청권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반기문 전 총장을 돕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으네요. 그렇죠. 사무실 임차비 너무 비싸다면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반기문 총장 참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탈당을 번복을 했고요. 부자들의 컬렉션입니다. 농지 투기 논란은 여전히 따라다닙니다. 오가피 농장을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며 홍천군 9만이의 엄청난 많은 땅을 농인들로부터 사들입니다. 하지만 가시오가피 농장이 아니라 골프장을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게 되나요? 농지를? 지금도 계속 소송 중이에요. 계속 반대 운동 벌어지고 여러 가지로 용지 변경이나 이렇게 했던 모양이 들어요. 조금 전형적인 건데 용지를 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데 변경이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골프장들이. 그래서 소송을 진드감치 쭉 해요. 그럼 그래서 골프장은 영업을 하고요? 저러면 오늘 입으신 상의가 약간 골프장 같네요. 두려울 게 없는 그런 거죠. 그냥 막 농축산이 자고 있는데 정은정은 용도 변경해서 골프장으로 만들어버린다. 골프장 새기네 이러면서. 방역봉사활동으로 지역 곳곳을 누비며 조용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안 조용하니까 여기저기 보도가 됐겠죠? 이상입니다. 이거 스트레스로 잡은 것 같아요. 방역봉사. 그런데 이거 국민들이 의미 없이 쪼인 거 이제 다 알잖아요. 다 아시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은 중간 어설프게 걸렸다고 해야 되나? 몇몇 당들은 그만하기 시작했고 어떤 당들은 계속하고 있어요. 차라리 방역하는 사람들에게 피자 같은 걸 사주던지. 그러게 말입니다. 본옥천 영동계산의 후보들을 다 본 거죠, 지금? 네.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충청북도,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충북의 민망한 과거 정우택의 발자취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충북 도지사가 되기 전에 정우택 의원은 진천음성, 진천계산음성에서 자민년으로 3선을 했었지요. 민주당의 후보는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61세 남자. 진천 초평면 은암리생. 오상초, 증평중, 충북고 경찰대. 검찰과 경찰 출신들은 왜인지 전과가 없습니다. 경찰을 37년 했습니다. 남의 공무원 생활은 빨리 간다는 속담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남의 군 생활은 빨리 가죠. 남의 애도 빨리 크고. 그중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도 파견을 갔었고요. 최종 직위는 경찰청 차장입니다. 나이 들면 왠지 차장이라고 부르면 우스워 보이는데 경찰청장 바로 아래. 제가 별 3개 반쯤 된다고 설명드린 치안정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찰은 무궁화 넷, 치안총감이 딱 두 명입니다. 경찰청장과 해경청장. 그래서 치안정감은 별 3개 반보다 조금 더 높은 3.75개쯤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군대로 치면 포스타 전이잖아요. 실제로는 군사령관 포스타 정도예요. 지난 선거 때는 셀럽 중에 셀럽이었던 표창원 의원을 제외하면 경찰 출신이 드물었고 역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고위공직자, 검사, 판사들에 비하면 문틈에 낄 정도로 적은 숫자가 경찰 출신이었는데 이번 민주당 공천에는 경찰의 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천을 통과하지 못한 예비후보들의 숫자까지 보면 경찰의 수는 정말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당의 집권 후반기 전술 하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 세게 해놓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뭐겠느냐입니다. 경찰은 누가 견제하냐고요? 통합당이나 정의당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 새로운 공식이네요. 원래 검사는 보수당, 변호사는 진보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찰로 바뀌는 느낌이네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쓸데없거든요. 변호사를 앞으로 몇 명을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통합당이 많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지기 전까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귀담아 듣지 마세요. 변호사 여러분. 그런데 당신들이 안 그랬어? 선고할 때 안 나오고. 날 보고 웃으면서 선고할 때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해서 변호사 누구였지? 배경화면 겸 후원회장은 서울 종로의 이낙연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충북도당은 현재 가면평의 우려 때문에 선대위 출범식도 생략하고 지난번에 후보들만 모여서 결의문만 읽었는데요. 결의문을 뜯어보면 모든 후보들의 결의문을 봤거든요. 중앙공약을 말한 것은 보은옥천 영동계산의 곽상원 후보밖에 없습니다. 제발 중앙공약 좀 만들라는 잔소리를 하고 싶으신 증평진천 음성에 유권자 여러분들은 인스타 림 언더바 호선, 트위터 림 호선, 이메일 프로폴21 at 네이버 닷컴으로 뭐라고 하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가 경찰한테 쓰는 기분이 절로 드는 메일이라서 프로폴리스죠. 프로폐서폴리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데 메일 보내면 긴장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다 추적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공약을 쓰고 보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자수를 하네. 통합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경대수, 62세 남자, 정당인이고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윤희이시고요. 지금 혼자 현재 예비후보 등록해 있는 이 사람은 떨어졌군요. 경대수 후보군요. 출생, 충북 괴산, 학력, 장풍초. 이름 멋있죠? 장풍초. 멋있네요. 청주중, 경동고, 서울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법과대학원의 법석. 거주지는 충북 음성이고요. 엄청 돌아다닌 거예요. 검사를 하면서. 제주도까지. 그래서 실제로 충북 음성에서 지냈던 건 굉장히 좀 짧아서. 어린 시절. 네. 어린 시절. 이제 출마의 변이 그거죠.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다. 병역은 육군 중2만기. 재산은 8억 6,240만 3천 원. 건물이 19억 7,800만 원이고요. 예금이 6억 1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20억 4천만 원이 있어서 이렇게 재산이 좀 줄었고요. 비효율적인 정치를 하셨네요. 그렇죠. 경력은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검사장.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1회 사법시험 합격한 후보입니다. 농예수위고요. 98.36%에 참석을 했고 본회의에는 94.19%입니다. 눈에 띄는 법안 중에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봤어요. 동물 요새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심사 중인 법안인데 의미있겠다 싶어서 클릭했지만 추격댕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인 보호를 하느라고. 우리 강원도에서 이향수 같이 냈습니다. 법안 규열. 체중 바다. 몸무게 무거워. 혈압 저하는 혈압 나자짐으로 해주세요. 저하는 나자짐이요. 그런데 법조문은 진짜 그런 거 많잖아요. 국어사제 없는 단어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좀. 아들 병역 면제 논란과 아이디스 홀딩스 연료욕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경대수 후보의 장남 군 면제 사유가 질병이었는데 이 질병 사유가 미공개였어요. 이로 인해서 본인 아들 병역 문제부터 해명하라는 여론이 엄청 비난을 끌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국방부 장관한테 엄청 한 번 들이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병역 문제는 간질이라고 해명을 하고 해당 질병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간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서였다. 아들이 다른 사회인과 똑같이 살아가길 원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논의할 거리가 있네요. 저도 고민이에요. 자녀들의 병역 문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은 저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가진 엄마로서 저도 나갈 수도 있잖아요. 선거. 뭐라고요? 그러면 기대하세요. 저희 방송 기대하세요. 아주 그냥 직접 와서 해명하겠습니다. 뭐하러 국회의원을 해. 농협조합장을 해야. 사기업체 아이데스 홀딩스와 연루욕은 경대수 후보의 평생 꼬리표인데요. 사기업체인가요? 네. 사기업체입니다. 사기업체가 아니라 모든 기업은 다 사기업체죠. 공기업 빼군요. 1조 960억 정도의 다단계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데스 창립 7주년에 축사의 동영상을 띄운 거죠. 축하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대표님 아니면 사장님 이런 얘기를 해서 친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데스 홀딩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평 조성재 변호사가 지난 2007년부터 약 5년간 경대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대수 의원이 보급자관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데스 홀딩스 변호미 자문도 했어요. 그래서 해당 영상은 하지만 고향인 괴산 동네 선배가 부탁한 내용으로 건네받은 문구를 그저 읽었을 뿐이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단순 축하 메시지가 아니라 회장님과 대표님을 직접 언급한 이유 때문에 지금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면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난 1월 경대수 후보는 코로나19 격리수용 대상지를 충북 진천으로 결정한 정부에 난리가 나고 제2 충북을 제2의 우한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정초례를 막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환영을 하면서 미담으로 많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뻘쭘해져 버렸어요. 아산과 입청이 공을 다 가져갔죠. 네. 진천에서 피켓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해버렸는데 다시 오면 안 되냐고 말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되게 뻘해졌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지역경제를 바로 세워서 중부 3군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충북자유조사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지역 참. 나도 좀 암담하다. 끝난 것 같지만. 아 맞다. 뭐 무소속이 있어요. 우리 당에서 나온 분일 것 같은데요. 무소속 임혜종 아 그럼요. 이분 제가 조사했었죠. 61세 남자 정당인 진천생 문상초 진천중 청주고 한양대 법대 영국 서식스 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 세무학과 박사과정 수료 정가 없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기재부 공공정책 국장 한국산업은행 감사 등 30년 중앙정부 공직 생활을 강조합니다. 38년 나오니까 30년 정도. 하지만 중앙정부라는 거. 기획예산처, 기획과장, 국방부 기획예산관, 기재부 등등의 직책을 보면 경제 예산의 스킬이 있는 후보네요. 전 민주당 증평진천 음성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나왔다가 39.57%를 받고 낙마를 했습니다. 네. 이 지역은 참 안 좋다니까요. 1월 4일 뚜벅이 임혜종 출판기념회까지 열었는데 임호선 후보가 단수 공천되자 경선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 그러나 기각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뚜벅이로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그렇습니다. 공약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 정책과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중부 3군의 인구 3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으로 고속도로, 철도망, 국채기업, 대기업 유치, 스마트 도시건설 등입니다. 두 글자로 평범. 30만이면 군당 10만이거든요. 지도 한번 보십시오. 꼭 모든 지역이 인구가 많아야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군이겠어요? 증평군, 진천군은. 그리고 증평은 안 그래도 좁아서 10만 들어가면 미어 터질 텐데 여튼간에. 증평은 그래도 나름대로 화랑이죠. 군 시설이 있어서.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무소속 한 명 튀어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뚜벅이는 증평, 진천, 음성에서 출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요. 시장 두 군데를 못 가보고 죽는 수가 있어요. 제가 다녀봐... 과로사. 한번 다녀봐서 알아요. 예전에 일 때문에. 증평, 진천, 음성까지 확인하셨고요. 충북의 8자리의 국회의원 후보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세종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옛날에는 그냥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한 자리가 늘어가지고 방송 시간이 좀 확보됐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무게감이 있잖아요 늘. 그건 그렇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를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XSFM